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레파스 냄새가 나요 크레파스 냄새가 나요 안 냄새 안 나요 안 냄새 안 나요 아우 냄새 안 나요 크레파스 냄새가 나요 안녕하세요 톡톡시야입니다 오늘은 한국디톡젤리 한국디톡젤리 한국디톡젤리샵에 오늘 준비해봤어요 오오오 네 가지 맛 딸기맛, 망고맛, 파인애플, 포도 근데 이 나쁜 꼬미 와일들을 넘쳐가고있네요 뭐가지 조심조심 아 난리났네 무서워 피가 내려 맛있는데 슬퍼 예스 예스 근데 이거를 얼려먹는거거든요 자 준비했습니다 얼려드신고 강주강주 네, 네, 깜깜깜깜 80 뭐지 고소 네, 치만두 하웜 우아우우아우 아잇 깜짝이야 여러분 샵에 공고 추천드렸죠?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짤떼 베이킥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고싶어요. 톡톡씨야. 자,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